가격 공시지 제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가 무슨 말이에요? 알린다. 가격이 얼마라고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를 물어볼 건데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갑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 가격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다. 또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요. 규칙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뭐라고 쓰고 시장 가치 가격 공시 법률에서는 뭐라고 한다? 동의 아닙니다. 이것도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슨 가격이라고 한다? 적정 가격 용어부터 구분할 건데 표가 있죠? 그 표는 숙제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하고 4월 말까지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표가 정리 안되고는 헷갈린다고 또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표는 어쨌든 쓰세요. 3월 말까지 정리할 것 표가 정리가 돼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공시대사항을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예요. 맨 위에서부터 토지가 있고 한 칸을 내려면 뭐가 있고 주택 그리고 맨 끝에는 비주거용이라고 돼 있죠? 이전에는 토지하고 주택만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비주거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주거용은 아직 시험을 출제는 안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 본인들이 모르니까 아직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기현성은 있어요. 이제 개정되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어볼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갈 건데 일단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두 개의 주안점을 둘 겁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주택, 읽으세요. 비주거용, 부동산 이거 두 개는 알겠는데 비주거용은 뭡니까? 하면 상가나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상가나 오피스텔도 가격 공시대상에 대해서 써두세요. 뭔지 알아야 될까요? 표 옆에다가 비주거용이 뭐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말하는 겁니다. 공시대상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는 대표가 되는 땅을 표준지 공시지가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지 대표가 되는 땅이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은 표에 보시면 단독주택 주택법으로 구분 주택법 공부했죠? 안 했으면 말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거기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주택은 단독주택과 무엇으로? 공동주택으로 그럼 단독주택은 같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달라. 같은 게 없다는 얘기 봐야 됩니다. 뭘 정한다? 표준은 정 그걸로 개별을 구해요. 단독을 대표하는 표준 주택을 선적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개별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이라 하게 되면 아직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해 줄게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일 없거든요. 빌라는 아니고 연립주택 세 가지 주택법에 따르는 거니까요. 아파트 다가구 아니에요. 다가구는 차 중에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시아대 다세대 연립주택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많잖아요. 101동 102호나 103호나 같은 물건이죠. 물리적 동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표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단독은 같은 게 없으니까 뭘 정하고 표준 그걸 기수도로 개별을 구하고 공동주택은 같은 게 있으니까 표준을 안 정해요. 그럼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원에 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평가사나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요. 일일이 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장에 이렇게는 묻지는 않는데 장난을 쳐요.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표준을 정하고 글을 기준으로 개별을 구한다. OX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현장 가서 뭐 한다? 전수조사 그러면 다시 단독을 대표하는 뭘 정하고 표준 글을 기준으로 뭘 구한다? 개별을 구한다. 미왕 한김 요거까지 보고 갈 겁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좀 부담스러운데 일반 부동산과 집합으로 나누어요. 다시 상가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쓴 게 아니라 단독을 일반이라고 쓴 거예요. 다시 상가나 오피스텔을 단독 해당을 뭐라고 쓰고 일반 집합건물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파트 이것 하면 뭐해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은 뭐라고 쓴 거예요? 집합이라고 쓴 겁니다. 다시 비주거용은 일반과 무엇으로 집합으로 그럼 일반을 대표하는 같은 게 없으니까 같은 방법이에요. 뭘 정하고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개별을 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미리 보고 갈게요. 집합부동산이 뭡니까? 상가 오피스텔이 이렇게 101동, 101호, 102호 있죠? 구분소유되는 겁니다.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 다시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101동, 102호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개별 상가들은 다 뭐라고 해버리고 일반이라고 하고 101호, 102호 번호 붙은 거 구분소유되는 건 뭐라고 한다? 집합이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구분하는 기준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단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쓰고 일반이라고 쓰고 일반을 대표하는 뭘 정하고 표준 그걸류기준으로 개별을 구하고 공동은 뭐라고 쓴 거다? 집합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대상이 토지, 주택 뭐예요? 비주거용이잖아요. 적정 가격이라고 했죠? 다 쓰지 않고 개별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표를 보고 산수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개별에 관한 것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억할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만 다 적정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에 관한 것들은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할 거냐면 이 제도의 조사, 평가, 공시,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시 기준일은 언제고 공시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구해서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효력으로 만나게 될 거고 이 신청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잘 들어야 돼요. 표준지부터 갑니다. 대표가 되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지, 토지 하나하나는 뭐라고 했죠? 필치, 필치. 수많은 필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대표가 되는 땅을 정해요. 그 땅을 표본지라고 한다. 작년에 표본지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표가 되는 땅은 표준지를 정을 해서 약 50만 필치를 정합니다. 그럼 지역별로 선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럼 1월 1일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시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또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규칙에서 공부할 때는 평가할 때는 기준시점에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들어본 적이 있죠? 지난주에 안 나왔으면 안 들어봤은 거고요. 이게 뭐라고 쓰고? 기준시점. 이 가격공시법률에서는 공시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가격공시법률에서는 뭐라고 읽고? 공시기준일이라고 하고 규칙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준시점입니다.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해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럼 단위 면적이 뭡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을 이렇게 공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국장이 10만 원입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가격 공시했죠?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답니다. 너무 싸대.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2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면 해당 기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에서 2가 있으면 시장군수한테 한다? 그건 뭔 죄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공통이에요.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봐야 됩니다. 10만 원 공시했죠? 공시했으니까 뭘 한 거예요? 가격 정보를 알았죠? 50만 원 필지에 대해서 가격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전체적인 토지시장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